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가 0.1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63% 하락을 했죠. 보면 미국 증시가 다른 것보다도 추수감사절이라서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문을 닫고 중국 증시에 따라서 조금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보면 오늘 먼저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0.35%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만도 0.04%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가 보면 다른 것보다도 또 홍콩 항생 홍콩 해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마감. 그러니까 일본 대만 그리고 홍콩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의 상해종합주가 지수만 0.4%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조금 좀 보압으로 강 보압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일단 미국에서 휴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증시가 이 영향에 상당히 받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확진자 수가 여기 보면 3만 1,987명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2만 몇 천명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총 사망자 수가 5,200명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보면 이게 5,200명인데 이게 100만 명당으로 따지면 이게 3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영국 같은 데 영국 같은 데는 100만 명당 2,400명입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100만 명당 3,000명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100만 명당 3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로 코로나 도시 봉쇄라든가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둔화되어 가지고 있죠. 둔화. 그러니까 GDP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5,200명이 사망이고 100만 명당 3명이다.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글쎄 중국에서 정확한 자료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늘 증시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중국 증시가 0.4% 상승한 것은 여기에서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지불준비율을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불준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총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25% 지준률을 지켜라 그러면 25%를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인출을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다 빌려줘버리면 갑자기 돈을 고객들이 인출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 지준률을 이게 중앙은행에서 정한다고요. 그런데 이 지준률을 낮추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지준률을 해라. 그러면 5%가 여유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시중에다가 자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유동성. 이게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지준률을 인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0.4% 상승을 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거가 그래서 조금 중국의 상해종합주가 지수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수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증시 보면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어요. 0.14%. 오늘 외국인들이 여기서 3천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329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1,159억을 매도를 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장 마감했을 때는 매도가 497억이었어요. 매수가 497억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조금 늘어나버렸네요. 장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거래대금이 바짝 말랐어요. 여기 보면 5조 9천억 어제가 6조 8천억 7조 4천억 이렇게 지금 문제가 거래대금이 말랐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관망이라는 얘기예요. 관망. 관망장세라는 얘기예요. 관망장세. 지금 보면 이게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미국 증시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휴장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 별로 또 큰 움직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이렇게 별로 큰 움직임이 없이 거래대금은 거래대금대로 바짝 말르고 그리고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보압으로 마감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이렇게 다 하라고 했고 오늘 뭐 상승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올로직스, 삼성SDI 이 정도 세 종목이 조금 좀 상승을 한 이러한 상황이죠. 자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이 또 올라갔냐 하면 업종 쪽으로 보자고요. 보니까 오늘 철강금속이 상당히 올라갔네요. 2.64% 그리고 전기가스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얘기하죠. 꼭 필요한 거 생활에 1.7% 올라갔고 건설이 1.08% 그렇지만은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내려왔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 좀 약세, 섬유가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유틸리티하고 철강만 조금 좀 올라가는 건설하고 이 정도가 지금 올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도 0.63%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288억에 매도,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은 뭐 코스닥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4조 7천억 정도, 어제가 5조 2천억이었었죠. 그리고 또 23일이 5조.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마찬가지로 두 개 시장 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바짝 마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셨지만은 이렇게 그 위메이드 쪽이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위메이드 쪽이 다른 것보다도 뭐 위메이드의 그 가상 화폐죠. 위믹스. 자, 이것이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위메이드를 비롯해가지고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위메이드 플레이어 다 한가로 여기서 치닫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로 인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완전히 뭐 폭락을 했습니다. 게임주. 게임주들이 지금 보면은 위메이드 계열이 전체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카카오 게임주도 3.71% 하락, 펄어비스도 하락. 그리고 또 넥슨 게임주도 4.05%나 하락을 했네요. 컴투스도 2.64% 하락.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위메이드를 가지고 계신 그 주주들, 이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패닉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보면은 게임주는 폭락을 했고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보니까 이게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4.23%나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또 LNF라든가 첨부라든가 이런 데 다 올랐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소폭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게임주는 폭락을 하고, 이렇게 그 시비가 엇갈리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뭐 환율을 한번 좀 보자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4원 50전이나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가 23원 60전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4원 50전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은 1,324원 70전. 그래도 환율이 조금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자,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4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가 또 있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슈, 소위 말해서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거래대금, 굉장히 부진하죠. 이 거래대금이 여기에서 아주 위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실적,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이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의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꺾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재료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자, 뭐 FOMC 회의록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11월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긴축, 소위 말해서 뭐 금리 인상, 이게 폭을 여기에서 좁혀야 된다. 이걸 계속 폭을 늘리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연준 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이 갈려가지고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온건 비둘기 파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갈리는 일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경제지표, 이것밖에 없어요. 자, 경제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경제지표가 있느냐. 지금 보면은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있어요. 이게 제조업, 제조업 지표가 있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죠. 이때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개인소비지출, 이게 이제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용보고서입니다. 고용. 자, 고용보고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보고서. 자, 고용보고서에서 만에 하나,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도 이게 낮게 나온다. 한마디로만 해서 이게 실업률이,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이게 낮게 나와야 되고, 이게 높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소위 말해서 구직자, 이게 구인 사람의 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되는 거는, 이거는 또 좋은 건데 취업자 수가 증가가 감소가 됐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또 주가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여지가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 지표가 아직까지 어떻게 나올지 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상치보다도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라는 것은 우리가 11월, 31일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12월 보니까 1, 2일, 1일, 2일. 여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게 월화수, 월화수 3일, 그 다음에 2일 이런데. 이때는 조금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이게 변동성.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하방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꺾어지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미국의 선물지수 또 시작을 했죠. 내일이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 그렇기 때문에 1시까지 장이 열리고 휴장을 해버려요. 자, 여기서 미국의 선물지수, 유럽증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유럽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유럽증시를 보니까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독일이 플러스 0.1, 영국이 플러스 0.34, 프랑스가 0.1, 유로스탁이 0.18,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전체가 지금 유럽증시는 그래도 상승.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미국의 선물지수. 내일 오전장 1시까지 장을 하더라도 미국의 선물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선물지수도 그래도 야, 또 플러스의 시작이네요. 다우가 0.2%, S&P500이 0.18, 그리고 또 나스닥이 0.08%, 미국의 선물지수가 일단은 상승. 그리고 유럽증시도 역시 상승. 자, 조금 안심은 되죠. 이런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 거기에 따라서 미국증시라든가 다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S&P500 지수가 지금 4,027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의 증시 전문가들 연말까지 4,100은 넘어갈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물가 인상,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대두가 되면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폭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빅스텝으로 0.5%,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뭐 한 4,100 이상은 좀 넘어가지 않겠냐. 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넘어갈 거 같네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바로 경제지표. 경제지표가 뭐 이게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소비지출이라거나 고용보고서라거나 그다음에 또 제조업지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꺾이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좋아진다면 충분히 2,500. 이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2,500을 채 돌파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조금 외국인의 매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조금 경제지표만 좋아진다면 아마 2,500을 넘어서 2,550까지도 치고 연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너무 일비일희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하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업다운 업다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를 샀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샀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이때 물려있다고요. 이 꼭대기에서 3,000포인트 이상 여기에서 딱 물려있어요. 이렇게 이 위치에서.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가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다 여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20이 기본입니다. 20%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익이 많이 나있냐? 아니에요. 그네들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늘었다가 줄어든 것뿐이지 그네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 소위 말해서 때를 샀다고 생각을 하세요. 때 여기에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올라갈 때를 기다린다 그러지 말고 주가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이렇게 한 2, 4분기부터 바닥을 치고 아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생방송을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제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네이버에 안정모 전문가 이렇게 치면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2011년도, 2017년도 쭉 그리고 SBS, CNBC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는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한 달에 88만 원의 유료 회비를 줬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리딩을 잘 따라 하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니까 공짜예요.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먼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야지 제가 방송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창에 뜹니다. 앞쪽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살표를 이렇게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서 카페는 먼저 가입을 하세요. 카페 가입을 하셔서 카페 자료들이 좋은 게 많아요. 특히 무료로 다운받는 검색기라든가 또 여기서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게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초보자들은 굉장히 사용하면 편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일단 카페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먼저 카페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이거를 읽어보면 주식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이 커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쭉 올려드리니까 공짜입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 검색기가 있어요. 검색기는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보수 검색기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그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매매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냥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면 이거 사용하려고 하면 몇십만 원 줘야 돼요. 한 달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짜예요. 여기 보면 검색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이게 PC 버전.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은 말이에요. 이게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러분들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수 검색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받으세요. 사용방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이거는 여러분들이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스마트폰 버전은 여기서 다운받고 PC 버전은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두 개 다 다운받으세요. 초보자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영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한 다섯 번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초보자들도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게 월 200에서 한 300 정도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종목을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선택하는 거죠. 종목 선택.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종목 고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코스다 코스피 합쳐서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2,40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고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해결해 줍니다. 종목을 골라줘요. 매매할 종목을. 그 다음에 사고 파는 시점. 소위 말해서 매수, 매도 시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초보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해결을 했죠.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선택을 하면 돼요. 매매 실행 이러면 얘가 분할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수익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가져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 얘가 분할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300 정도 수익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 정도가 수익이 나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매매 기법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기가 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된 종목을 이렇게 자기가 클릭해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직접 매매가 됩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이게 PC 버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매매할 종목을 클릭해 보면 재무상태도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차트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분할 매수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것까지 다 알려주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돼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용은 바로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죠. 보수검색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장중 9시에서부터 오후 30분까지. 이게 생방송으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유료로 리딩하는 데를 가면은. 한 달에 수입적에 88만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문자나 카톡도 33만원을 아마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리고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공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제 거를 따라하면은. 월 88만원을 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유료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자기가 매매하는 원칙이라든가 자기의 매매 기법이 없으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요. 돈 주고 손실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절대 자기의 매매 원칙을 만드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거의 공짜로 듣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저는 계속 공부하는 유튜브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냅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천만원 이상도 수익을 내요. 천만원.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받을까 이런 분들 있죠. 종목.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고기 잡는 법. 이걸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무료 리딩 잘 따라면은.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한 500만원 이상. 뭐 천만원도 벌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제가 책임질 수 있게끔 가르쳐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영상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광의. 영상 보면서 광고 나오면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 20번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원에 버는 실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게 5%가 수익이 나고 나머지 95%는 이분들은 손실이 나요. 손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버립니다. 퇴출. 그럼 이 95%가 5%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공부.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대학 가겠어요? 주식 돈 벌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주식 돈 벌겠어요? 남이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가지고 안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재무.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 저평가 우량주 사가지고 장기로 보호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게 떨어져가지고 만 원이 됐어요. 이 만 원은 지금 만 원이니까 보이지만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재무제표를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사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수익 낸 거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수익 났어요?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그죠? 수익금이 6억이에요. 5배. 5배 갔어요. 5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제가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알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수익 냅니다. 500만 원. 이렇게 수익 낸 걸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주를 사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럼 이게 꽉 먹고 알 먹고 매달 수익 내고 그리고 대박 내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와서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500씩 수익 내는 추세 매매 공식이 있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종목 개수가 이렇게 50개 100개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익 꿈꾸지 마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남의의 말만 듣고 사는 거고. 이렇게 3종목을 샀는데 1억 원어치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보면 또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식이. 내려오는 거는 절대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 잘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게 명심하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잖아요. 암기하기 쉽게 한 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이거가 이 노래가락이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00 이상은 꾸준히 법니다. 여기 보면 주식송, 음원 받고 벨 소리 바꾸세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벨 소리도 하고 알람 소리도 하면 아마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매매. 자, 공부를 해야죠. 뭐 실전 매매. 자, 보면은 종목. 항상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남이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보면은 SK케미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요.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뭐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일단 뭐 여기서 돌기 시작을 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돌기 시작을 하다가 옆으로 행보다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중바닥. 이 이중바닥이었을 때 여기에서 매수하는 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행보 계속 하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십일 이평선 위에 올라가면서 쭉 올라왔다 조금 좀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십일선이 일단은 뭐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첫 번째 이십일선이 우상향. 이십일선이 이렇게 우상향.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 그런데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CCI9. 이 과매도 구간에 딱 점을 찍고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이만큼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눌림목. 여기도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을 얘기합니다. 여기 과매도 구간. 그럼 이런 위치. 이렇게 선을 거 봐서 이렇게. 이런 위치가 매수 위치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눌림목에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뭐 상승하면은 당연히 두 번의 분할 매도죠. 그죠? 세 번의 분할 매수. 네 번째,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을 8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구구단을 알아야지 방정식도 풀고 미적분도 풀고 수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의 이 매매 기법이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매매 기법을 익히신 분들은 편안하게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것은 필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재무제표 보고 차트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PBR, PER 이거 두 가지는 꼭 보라고 그랬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은 고평가예요. 이게 3 이하면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0.88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예요. 그다음에 PR, Price, Earning, Ratio.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 이하. 여기서 10.88 그러니까 적당한 거예요. 업종도 10이네. 배당도 많이 해줘요. 3.26%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도 해주고 저평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 보죠. 매출이 1조 1천억. 그리고 여기에서도 1조 1천억. 2조. 2조 2천억. 매출이 따블로 딱 늘어나버렸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400억, 1500억, 5000억, 4000억. 매출의 영업이익 늘어나면서 조금 좀 줄어드는 경향. 여기 이제 2022년 올해 결산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이에요. 에스티메이트.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보죠. 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21%. 굉장히 좋은 거예요. 21%. 100원 팔으면 21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 ROE 7.23%.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PBR.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 주가가 9만 1,300원이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 보면은 BPS 한주당 자산가치 10만 4천. 여기 있어요. 10, 4, 501 이렇게 나눠집니다. 10만 4,5001 이렇게 나눠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9만 1,300원 나누기 10만 4,501 이렇게 나누니까 0.87이 나오네. 0.87. 0.87. 굉장히 저평가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OP. Price Earningless.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9만 1,300원이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EPS 한주당 벌어드리는 돈. 여기는 보니까 2022년도에 7,559원 정도 벌 것 같네요. 그러면 9만 1,300원 나누기 7,559 하니까 얼마야. 12가 나오네. 12.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매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 자기가 이때 사고 이때 파는 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매매를 합니다. 이거를 나눠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눕니다. 자, 1차는 40%예요. 4,30이 1,200만 원. 2차는 30%, 3,30은 9,900만 원. 3차는 30%, 3,30은 9,9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매수. 1차 매수. 1,200만 원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버려요. 쫙 올라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거 점 찍고 올라오듯이, 그렇죠? 쭉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더 욕심내도 이렇게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나오세요. 그런데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1,800이 있는데 이거 다 샀으면 더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이 안 돼요, 이 초보자들이. 절대 분할 매수, 이런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 철저히 하세요.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한꺼번에 사서 크게 먹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다 손실나죠?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방금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방금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차 매수하면 2차 매수,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마음에 중요한 것은 심리가 치료, 기술이 3입니다. 주식은 항상 예비 자금이 있어야지 주가가 내려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사면 바짝 쫄아버린다고 내려오면. 손절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수들이 손절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3번의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올라가냐 하면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 사죠. 그것도 3번에 나누어서 사요. 이렇게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수익 내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 낼 확률이 85%의 매매 기법이에요. 이렇게 3번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쫙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너는 어떻게 3, 3번을 했는데 네 번째도 또 내려오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상하게 인연도 없고 수급이 꼬여서 이런 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손절하고 그냥 나오세요. 이걸 계속 내려오는데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하다가는 안 됩니다. 혹시 자기가 손절이 안 됐어. 그럼 물타기 하지 말고 기다려요. 바닥이 올 때까지. 바닥이 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세요. 계속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종목을 보니까 마니커라는 종목이 있어요. 마니커. 마니커가 또. 마니커는 아니라 이글벳. 이글벳이 있네. 이글벳.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중바닥을 형성해서 이중바닥. 이중바닥 형성하니까 이런 데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네.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그런데 눌림목인데 여기는 CCI9이 과매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막 진입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신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지금 휴장이래서 일단은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관망자세 거래량은 바짝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미국의 선물지수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은 조금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다우와 그리고 또 S&P500은 그래도 그나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독일로 위시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유로스닥 다 전체가 상승 중입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